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입니다. 벌써 7월이에요. 7월이 되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마음이 조금은 조급해집니다. 이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그리고 부족한 점은 없는지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 궁금증이 많아지는 시기가 바로 7월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선생님의 하반기 커리큘럼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그리고 열심히 달려나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1등급을 원하는 그런 마무리까지 제가 잘 짚어주도록 할 테니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제 먼저 선생님이 준비한 커리큘럼에 앞서서 우리 이 생명과학 시험에 대한 특징을 이제 전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22학년도 수능에서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23학년도 6월 평가원에서 우리의 1등급 그리고 2등급 그리고 표준 점수 그리고 그 안에 배열되어 있던 배점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전체적으로 보니까 비유전 그리고 또 유전에 대한 배점과 22학년도 수능 1등급 컷 그 다음에 두 번째 23학년도 역시나 비유전 그리고 유전에 배점되어 있는 점수와 그리고 1등급 컷 이 눈에 보이죠. 자 이렇게 각각의 1등급 그리고 2등급의 컷과 그 가운데 비유전이나 유전의 점수를 알려주는 데는요. 자기 자신마다 지금 현재 주소가 좀 다르잖아요. 나는 어떤 부분을 차근차근 밟아가며 어떤 점수를 내 것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이 7월에 하반기의 공부 계획을 세우는데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마음가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다시피 비유전이 차지하고 있는 점수 동일하게 35점이고요. 세포주기가 차지하고 있는 점수 7점 그리고 소위 말하는 킬러라고 하는 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점수는 8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 중에 어느 점수까지 어느 점수까지 내가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걸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건 많은 학생들이 유전, 유전 어려운 거 알아요. 유전도 어렵지만 사실 살펴보면 비유전에서도 꽤 많이 틀리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시점에는 내가 어떤 어떤 부분이 부족하니까 빨리 채워 놓고 그리고 또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그런 준비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정규 커리큘럼에는요. 스피드 개념 완성반, 킬러 7의 고난도 230제 그리고 파이널의 모의고사 자 특강 커리큘럼으로는 유전 특강, 가계도 특강 그리고 EBS 분석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하나씩 하나씩 이 강좌에 대한 특징을 알려드리고 어떻게 이 강좌를 따라오면 되는지도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스피드 개념 완성반이에요. 여러분 제가 스피드 개념 완성반이라고 하는 강좌를 만들게 된 이유는요. 지금 시점이 7월이기 때문입니다. 7월에는 기본적으로 학생들 중에서 모든 생명과학의 개념이 다 완벽하게 탄탄하게 되어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 만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다가 중간에 학교 시험 때문에 중간에 잠깐 멈췄거나 아니면 시작조차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던가 그래서 그랬던 학생들이 되게 많이 고민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반드시 성적을 올려주는 개념 완성처럼 마치 저 뒤에 있었던 겨울에 준비했던 그 개념 완성을 듣자라고 생각을 해보니 남들이 다 치고 나갈 때 나만 뒤처져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면 공부는 생각보다 여러분 흥이 나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 좀 잘 해내고 있고 무언가 체계적으로 잘 달려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흥이 생겨야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단계를 가닌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강좌를 준비하면 좋을까 만약 이 학생 즉 개념 완성에 제대로 완강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내신 때는 해봤는데 지금 뭔가 다 흐트러져 있어가지고 모든 개념이 와르르 무너진 것 같다라고 해서 개념 완성을 다시 듣는 것이 아니라 스피드 개념 완성이라고 얘기를 해서 선생님이 모든 영역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영역이라는 얘기는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 범위를 담아 넣었습니다.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까지 모든 내용을 담았고요. 또 두 번째는 특히 3단원에 있어서 신경계 호르몬 방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개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가지고 바로 곧장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면 되는지 그래프 분석하는 그와 같은 시간도 곳곳마다 다 채워 넣었고 자 이제 중요한 건 유전 파트가 되겠죠. 여러분 유전은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이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 학생들 중에서 보면 내신 때 아주 옛날 내신 때 잠깐 하고 유전을 조금 손 놓고 있다가 아 이제 좀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해서 반드시 개념 완성 보자니 강의 일수가 너무 많죠. 그래서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요 스피드 개념 완성반에서 유전의 시작을 반드시 성적을 올려주는 이라고 얘기하는 유전의 시작과 스피드 개념 완성반의 유전의 시작 시작선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차이점은요 반드시 성적을 올려주는 이라고 하는 이 강좌에서는 천천히 올라가는 기울기라고 한다면 스피드 개념 완성반에서는 시작선은 같지만 올라가는 기울기의 높이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올라가는 높이가 달라도 되는 이유는 지금 시기가 바로 하반기 7월이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좀 나중에 할까 천천히 천천히 불을 지펴도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는 천천히 천천히 불을 지필 생각 전혀 없잖아요. 마치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더라도 한꺼번에 모든 내용을 내가 반드시 해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타오르는 상태이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 개념 완성반에서 유전을 시작했다라고 할지라도 점점점점 높아졌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피드 개념 완성반에서는요 1단원, 2단원, 그리고 3단원, 4단원, 5단원까지 모든 내용을 다 담아 넣었고 만약 이 부분 안에서 여러 단원이 있는데 선생님 저는 호르몬 부분 중에서도 삼투합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단원, 그 주제에 한해서만 개념 완성을 살짝 보충하고 들어오면 되는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스피드 개념 완성의 전체 강의 수는 20강입니다. 지금부터 계획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스피드 개념 완성을요 정확하게 2주 만에 완성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강좌는 이미 완강되어 있다 보니까 2주 만에 계획을 딱 세워서 7월 말이 되기 전, 즉 한 달을 넘지 않도록 이 안에서 모든 스피드 개념 완성을 딱 끝내고 누구나 다 하는 7월 말부터 제대로 된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늦게 시작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모든 단계가 늦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피드 개념 완성반을 통해서 따라잡자고요. 같이 그 단계를 함께 가자고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이 스피드 개념 완성반은 여러분들이 들을 때도 딱 각 잡고 2주 안에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덤비는 강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선생님 저는 노베이스인데요. 어떻게 들어도 될까요? 노베이스라고 얘기하는 이 말에도 어떤 학생들은 되게 겸손한 노베이스가 있고요. 정말 완전히 해놓지 않은 노베이스가 있겠죠. 일단 스피드 개념 완성반에서 맨 처음에 시작선은 천천히 들어가니까 천천히 들어가서 내가 얼마만큼 주워 담을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하고 이 강좌 안에서 최대한 버티고 모든 걸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다시 겨울에 있었던 개념 완성에서 보완하는 것 이걸 추천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만든 스피드 개념 완성반은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7월 안에 모든 개념을 정확하게 제대로 체계화 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강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강좌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다루느냐 문제풀이라고 얘기한다면 개념이 일단 80입니다. 개념이 80이고요. 남아있는 20은 정확하게 기출입니다. 자 80에 대한 개념을 다 다루고요. 20이라고 얘기한 이 기출 안에서도 옛날 옛날 기출은 다루지 않고 최근에 있어서 이제 우리의 수능을 위해서 이런 기출 정도는 해내야 된단다 라고 하는 형태로 기출을 다뤘고 이 기출에 대해서 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하는 걸 맛보는 정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 완성이 되고 나면 당연히 킬러 7이죠. 킬러 7이에요. 킬러 7이라고 얘기하는 걸 7월 달에 모든 스피드 개념 완성반으로 딱 끝나고 나면 8월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8월에 들어올 때 주저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이거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방금 스피드 개념 완성반을 딱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마치 그 다음 단계의 계단을 딱 올라가는 것처럼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든 강좌가 바로 킬러 7이에요. 킬러 7의 단계는 두 단계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단계가 킬러 7의 버전 1입니다.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되는 건 킬러 7의 버전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맨 처음에 유형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건 한 번 스피드 개념 완성을 통해서 한 바퀴 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알고 있죠. 이제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건 문제풀이 능력이 필요한 단원들 대표적으로 흥분의 전도, 근육 계산, 그리고 항상성 조절과 방어 부분의 그래프 보는 법, 자료를 보는 법, 그리고 또 세포주기, 사람의 유전병, 사람의 유전,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계도 분석까지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영역, 이 모든 영역을요. 유형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 흥분의 전도 중에서도 시간을 접근하는 유형, 그 다음에 시냅스가 있을 때의 유형, 그리고 막전이를 찾는 유형, 이 유형별로 분석을 하고 기출 분석으로 들어가는데 선생님이 방금 저 앞에서 스피드 개념 완성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개념이 80이고 기출 문제는 20이야 라고 얘기를 했죠. 자, 20이야 라고 얘기를 하며 기출 문제 안에서도 맛을 보는 정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킬러세븐에서 말하고 있는 기출은 어떤 기출을 함께 공부하느냐? 내가 가끔 학생들이 기출 문제집을 공부할 때 너 기출 문제집 다 풀었니? 라고 물어봤다. 그러면 기출 문제집을 가져오면, 여러분 1번부터 20번까지 중에 여러분 앞부분 문제 쉬운 거 알죠? 아, 그거 열심히 풉니다. 열심히 푸는데 기출 문제, 20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아, 대략 유전 문제 중에 3문제 정도가 반드시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는 비워둔다? 이렇게 3문제 정도는 싹 하고 비워둡니다. 그런데도 겉으로 보면 20문제 중에 17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기출을 푼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쏙 빠졌죠. 꼭 풀어야 되는 이 3문제 빼고 나머지를 푸는 거, 이거 이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7월, 8월, 9월, 10월은요. 우리는 마치 전투하듯이 수능을 준비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단계에 거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어중간한 기출 문제는 여러분 되게 잘 풀걸? 근데 그걸 가지고 왜 또 시간을 허비하겠냐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출 문제는 방금 여러분들이 나 이거 힘들어서 잘 못 풀겠던데, 나 이거 좀 못하겠던데 라고 해서 이렇게 숨겨놓고 안 풀어놨던 그 기출 문제 3문제 있죠. 흥분의 전도 중에서도 어려웠던 문제들, 또는 기출 문제의 대표적인 세포 주기 문제에서도 정답률이 떨어졌던 거, 그 다음에 또 다인자 유전, 유전병, 가계도, 어떤 것 하나 건드리지 않는 게 없습니다. 알았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한 번쯤 다 풀었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마음의 손을 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중에 모든 문제, 여기서 말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그 문제까지도 꼼꼼하게 다 풀고 오답노트까지 다 했던가?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시고 약간 좀 미흡한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자, 선생님이 준비한 킬러셋 버전 1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출 문제, 가장 어려운 기출 문제를 저와 함께 정리 한 번 다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난 그런 게 좋더라고, 난 그렇게 챙겨주는 게 좋더라? 아이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가장 모르는 부분, 힘든 부분을 스스로 나는 가장 이 부분을 힘들어하고 약점이니까 이걸 열심히 하겠어 라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다들 덮어두고 싶잖아요. 저도 그래요. 덮어두고 싶은데 제가 손을 잡고 우리 같이 열어보자. 같이 열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내가 천천히 알려줄게.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토닥토닥거려주는 거. 그거 좋더라고. 그래서 기출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자, 눈으로 한 번 보시면서 이걸 하고 난 다음에 고난도 라고 얘기해서 기출 문제를 풀었으니까 여러분 기출 문제를 풀고 나면 이제 제가 현장 학생들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애들의 눈빛이요. 와, 아, 이렇게 푸는 거였어? 와, 이런 거였다고? 그러면 쌤, 나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 조금 더 어려운 거 뭐 있을까요? 뭐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걸 갈구하게 되는 시점이 돼요. 7월, 8월, 9월은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같이 한 번 풀어보는 것까지가 킬러세븐의 버전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킬러세븐의 버전 1이라고 얘기하는 이하를 통해서 킬러세븐이라는 책의 한 절반을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선생님이 지금 이 책 자체가 230제이잖아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문제도 진짜 좋다. 그래서 230 문제가 되게 좋은데 나머지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또 이건 이렇게 어떻게 푸냐면, 어떻게 푸냐면 이러면서 천천히 들어가는 거 솔직하게 말하면 아이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유형 분석하고 기초 문제 풀고 고난이도를 푸는 방법을 탁 하고 알아차리고 라는 다음이 되면 자, 킬러세븐의 버전 2는요. 문제를 치고 나가는 거예요. 문제를 치고 나가면서 훅훅훅하고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 그래서 선생님이 킬러세븐 버전 2에서는 문항 아래에 들어있던 나머지 절반 안에 있던 주요 문항을 같이 풀어주는 그게 바로 버전 2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버전 1이에요. 그러니 내가 바라는 건, 선생님이 바라는 건 세상 모두가 파이널, 파이널 모의고사 파이널 모의고사도 전쟁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파이널을 전쟁터라고 생각해요. 내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알아보러 아니면 어디에 링 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상대방에 대한 전략 분석도 안 되어 있고 내 체력도 정확하게 점검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무작정 올라가서 내가 한번 맷집을 견뎌보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빠르게 스피드 개념 완성반이라고 얘기하는 이 강의를 통해서 기초 체력을 다지고 그리고 킬러세븐의 버전 1을 통해서 아, 이런 문제 제 옆구리를 공격하면 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아니면 이거는 좀 시간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전략을 제대로 딱 분석하고 정확하게 이제 어느 정도나 됐다라고 했을 때 파이널이라고 얘기하는 링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링 위에 올라가도요. 여러분 얻어 터져요. 그런데 얻어 터질 때마다 아, 지금 여기에서 이만큼 얻었다. 여기에서 이만큼 얻었다. 라고 하는 걸 얻으려면 방금 이 두 가지 요소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됐다. 예를 들어서 스피드 개념 완성반 그 다음에 킬러세븐에서의 유형 분석 기출에 대한 고난도 문제를 분석했던 거 이 두 개는 가지고 있어야 남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파이널 시험을 치더라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제가 스피드 개념 완성반과 킬러세븐의 지금 이 과정을 적어도 7월, 8월에 아주 빠르게 여러분들이 따라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이제 뒤로 준비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파이널이에요. 이미 선생님 파이널 시즌 1, 2, 3, 4까지 있다. 라고 알고 있죠. 자, 선생님의 시즌 1, 2, 3, 4 중에 시즌 1은요. 이미 3월 때 나왔는데 3월에 나와서 품절이 된 상태고요. 시즌 2는 지금 현재 강좌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즌 3, 8월에 입고 예정이고 시즌 4는 9월에 입고 예정입니다. 역시 항상 선생님과 함께 지금 연구하고 우리는 어떤 걸 좋아하는 우리의 연구진들에 대한 소개를 좀 잠깐 해주면 여러분, 여러분들은 수능 특강이 나올 때 어떤 느낌이에요? 아, 수능 특강이 나왔네. 뭐 이런 느낌이잖아.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수능 특강이 작년과 어떻게 달라졌을까? 수능 완성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또 하나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여러분 그거 알아요? 6월 평가원이랑 작년에 6월 평가원 작년에 9월 평가원 수능 문제랑 자, 각각의 문제 안에서 유전병 문제가 서로 닮았는지 또는 가계도 문제가 닮아갔었는지 실제 6월이랑 9월에 나왔던 문제가 수능 문제로 나온 문제가 1단원부터 몇 단원까지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로 출제 비율이 높았는지 뭐 이런 것들 분석하는 거 여러분들은 안 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또 사실 하면 안 되고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선생님은 전 나의 직업이 좋아요. 선생님은 저에게는 천직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수업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와 관련된 걸 알려주고 좀 흔들리는 아이들을 잡아주고 같이 따라가게끔 만들고 좋은 성과를 올리는 거 이게 저의 보람이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나의 직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남아있는 지금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이 모든 노화를 함께 공유한 우리의 연구진과 함께 아무리 보더라도 이제는 이 트렌드가 이렇게 바뀔 때가 됐다. 지금 이 누적되어 있는 이 트렌드 안에서 이런 걸 해봐야 될 때가 됐고 우리가 트렌드를 예측했을 때 수능 문제로 나온 것이 맞다라고 하는 몇 년마다 쌓여왔던 우리말의 노하우들이 있겠지. 이 노하우들을 모두 다 녹여낸 저희의 모의고사 시리즈라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 시리즈에서 가끔 수강평을 보면은 문제, 어떤 문제, 어떤 문제 와 어떻게 이런 문제를 냈나요? 애들이 감탄해서 올린 그 글을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댓글 달아주고 싶기도 했어요. 그치 그치 그 문제 너무 좋았지 이렇게 말이죠. 어제됐든 선생님이 지금 준비했던 파이널 모의고사 이 모의고사 들어오기 전에 저 앞에 있었던 스피드 개념 완성반 킬러세븐의 버전1 버전1까지의 체력 다 준비하고 정확히 링 위에 와서 같이 제가 여러분들 뒤에서 코치가 될 테니까 그런 기초 체력이나 그 다음에 또 전략 분석 다 하고 파이널로 만나시는 겁니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의 정규 커리큘럼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특강 커리큘럼이에요. 특강 커리큘럼은 정규 커리큘럼 말고도 이제 이제 각자마다 고민이 분명히 있는 시점이거든요. 이런 시점에 맞춰서 이런 건 어때? 라고 하는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유전 특강은요.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난이도가 어떻다는 걸까요? 아주 아주 낮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주 평이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이 유전은요. 모든 학생이 이해한다. 라고 얘기해서 소위 말해서 유전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다뤄본 적이 없는 학생들 나는 이 파트만큼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수능을 준비하는데 정말 있다. 모든 영역은 다 했는데 세포주기까지는 했는데 선생님 제가요. 단일인자부터는 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인자 유전부터는 숨이 턱턱 막혀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한 번도 제대로 이 부분을 천천히 들여다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중에서도 수능을 좀 빨리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유전부터 보통 준비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좌는 현 고3 현 고3 아이들 중에 유전의 한 단원별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 학점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해서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좀 빠르게 시작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최적화되어 있는 유전 강좌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유형 기초부터 천천히 들어가면서 기출문제 중에서도 기출문제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에 있는 대부분의 아 이런 기출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얘기해서 한 절반 정도 기출문제를 천천히 천천히 다뤄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7월달에 개강을 하는 강좌이고요. 7월 여름방학 동안에 충분히 유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마무리 완강해 놓도록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가계도 특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계도는 제가 많은 강좌에서 얘기합니다만 가계도는 버리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가계도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시리즈도 만들어 놨거든요. 가계도 기초편 기초편부터 한번 꼭 들어보세요. 완전히 매력에 빠질 겁니다. 가계도 기초편을 딱 듣자마자 아니 가계도가 이렇게 풀리는 거였어?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긴 강좌 아니고요. 가계도에 대해서 약간 알레르기처럼 여러분들 완전 막 이렇게 질색팔색하는 학생들이라고 할지라도 믿어보고 기초편 정도는 한번 들어보자. 그거 듣고 나도 모르게 그 다음에 조건분석편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기초편 듣고 조건분석편까지 듣는 거고요. 업그레이드 상황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출분석편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선생님이 작년에 있었던 기출문제 트렌드 분석을 해줄 겁니다. 작년에 있었던 트렌드 분석 23학년도 6월평가원 9월평가원 수능문제에 대한 트렌드 분석이 추가로 기출분석편 안에 추가로 업데이트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EBS 분석편 작년에 있었던 EBS를 분석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올해 EBS에 있었던 유전에서의 또한 분석하는 것을 제가 업데이트해서 여러분 가계도 특강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미리 해둬야 되는 건 기초편이랑 조건분석편 이 부분을 듣고 난 다음에 충분히 천천히 따라오면 되는 이런 특강을 만들었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여기 이거 끝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은 첫 번째 스피드 개념 완성반을 주저없이 클릭해서 들어본다. 또 두 번째 가계도 기초편에 아 그래 선생님이 이거 재밌다 그랬는데 들어보자. 재미없기만 해봐. 뭐 이렇게 하는 정도로 그래서 가계도 기초편에 시작한다. 이 두 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선생님이 준비했던 이와 같은 전체적인 트렌드에 있었던 마지막에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EBS 분석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방금 EBS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거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있었던 수능특강 올해 있었던 수능완성에서 도드라지는 점을 모아서 또 선생님이 EBS를 분석하는 특강까지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아 긴긴 시간 아직까지 우리가 막 모든 것 바꿔놓을 수 있을 만큼 아주 긴긴 시간이 남았습니다. 대신 그 긴 시간의 하루하루를 선생님도 열심히 보낼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 긴 시간의 하루하루를 온전히 내 것화시켜가면서 내 온 열정을 담아가며 달려가보자. 내가 꼭 너를 만점의 길로 만점의 길로 비춰주도록 할게. 여기까지 외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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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